안녕하세요. 저는 고려대학교 20학번 문정현입니다. 안녕하세요. 고려대학교 20학번 상창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고려대학교 20학번 가드를 맡고 있는 박모빈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고려대학교 2학번 상창입니다. 요즘은 형들이랑 합류해서 형들이랑 계속 호흡 맞추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. 다시 개강을 했기 때문에 수업도 들으면서 운동도 같이 병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일상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시즌이 별로 안 남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팀이나 대학교 팀이랑 연습 게임하면서 굉장히 조심적 연습을 하던 교수입니다. 저도 전이랑 똑같이 연습 게임이랑 운동을 병행하면서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백전백승. 고려대학교가 대찾을 때가 될 것 같아서 대찾으려고 노력 중입니다. 필승, 전승, 앞승. 1학년, 2학년 때 못 이뤘던 우승을 해보고 싶고 올해는 전기전도 경험하면서 꼭 이기고 싶습니다. 올해 평등을 첫 대회 시작을 잘 하는 게 저희 첫 목표인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부상 없이 시즌 잘 마무리해서 형들이랑 좋은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. 저희 대학 경기 보러 와주시면 열심히 준비한 플레이 그룹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제 관중이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저희 좋은 경기 보여드리고 받는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저희도 마찬가지고 들어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또 저희 고려대학교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시즌 많이 기대해주세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